안녕? 원희예요. 흄 갤러리에서 김성아 화가의 개인전이 있어서 둘러보러 왔어요. 파스텔 톤의 다양한 색감이 참 예쁘네요. 현대인들의 많은 정신적인 문제들을 컬러 테라피로 마음을 치유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? 김성아 화가는 나를 안다는 건 마치 신이 주신 평생에 걸친 숙제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.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? 나를 제대로 아는 것 아닐까요? 하지만 바쁜 일상에 정신없이 쫓기듯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. 어, 근데 그림에 반짝반짝 빛이 나요. 펄을 칠한 것 같인데요.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펄이라는 재료를 사용했어요. 김성아 화가는 내면을 명상하듯이 스스로를 관찰하면서 작업을 완성해가요. 찰나의 나를 발견하고 반성하고 인정해주고 다독여주는 과정을 반복해요.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볼 때 내가 나의 삶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고 항상 평온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겠죠. 이제는 우리도 내면에 좀 더 집중해서 나은 삶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대예요. 우리는 나를 제대로 찾고 나를 알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겠네요.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건 오로지 나, 나밖에 없죠. 각 작품들마다 색감들이 다양해요. 색감들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심리적인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나에게 필요한 색감은 어떤 걸까요? 화가가 그림에 이렇게 마음을 담아내고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치유를 줄 수 있는 그림으로 만들어내었네요. 반짝거리는 효과 또한 내 마음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. 저는 무지갯빛이 도는 이 그림이 마음에 드네요.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좀 더 나란히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즐거운 전시관람 시간이었어요. 즐거우셨나요? 그럼 구독과 좋아요. 안녕!